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5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개장 전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달 미국의 민간 일자리 수가 35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2배 가까이 정도 상회하게 되면서 깜짝 고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소식에 국채금리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3월이 아니라 5월에도 금리 인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기대감에 대해서 좀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20% 넘게 그리고 아마존이 7% 넘게 급등하게 되면서 지수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의 현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이긴 하지만 오늘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시각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쉽게도 오늘은 1.5% 정도 밀려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600선도 하회하게 됐고요. 2,574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약부합순에 8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오늘 함께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 담아내면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에너지 관련 주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중동 이슈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시설 85곳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번에 미군 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사이에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시설 36곳을 공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일단 겉으로는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부르게 되면서 계속해서 좀 악순환이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동에 대한 불안감 또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유가나 천연가스 등등 가격 또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또 올라갔습니다. 잘 마무리가 잘 됐는데 우리나라장도 전일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죠. 바로 저 PBR이라는 이슈로 금융주, 보험주,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완성차. 전날 기아하고 현대가 막 8%, 12% 폭등하는 걸 보면서 물론 그쪽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는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개인들의 순매도가 2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2조 가까이 막 사는 그런 상황. 일단 수급적으로는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PBR이라는 이슈가 어쨌든 간에 올리기 좋은 핑계거리는 맞습니다. 금액 덩어리가 큰, 시가총액 큰 것들, 40조가 넘어가는 기아, 현대차를 저런 식으로 땡길 수 있는 건 세력들의 돈 아니고서는 개인들이 돈을 40조짜리 종목을 땡기려고 그렇게 사지는 않았을 거고 분명히 세력들이 지금 돈 넣고 땡기게 된 건데 그래서 지수도 어느덧 2600선을 돌파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61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은 좀 빠져요. 2572.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고점은 돌파가 될 거예요. 여기 고점은 돌파가 될 거니까 여기서 흔들어봤자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IT 섹터도 분명히 좋은데 지금 며칠째 좀 조정받고 있죠? 좋아요.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 종목이고 자동차 업종들은 전날까지 한 2, 3일 동안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성화 혜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서현이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 근데 오늘은 조금 주춤주춤하죠.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근데 죽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밀리면 또다시 움직일 거고 그리고 일부 제약 바이오 섹터 강하고요. 오늘 면역한 압타 바이, 압타, 뭐 사이언스 이거 이제 상가 들어가 있네요. 헬릭스 믹스 상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여요. 최근에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게 초전도체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CCS,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서남 이런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한 2, 3주 동안에 계속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오늘은 일부 면역하원제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뭐 그러고 있지만 전날까지 저평가를 받았었던 저 PBR 관련주에 대한 대형주들 뭐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다른 대형주들도 뭐 지주사 관련주들 급등했다가 오늘은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 거는 당연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조정받을 때 여기가 깨지면 안 되죠. 여기가 깨지면 그건 조정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겁니다. 2,450은 절대로 안 깨지고 상승하고 눌릴 때에서 눌릴 때에서도 올라갈 종목들을 찾으면 돼요. 일단 바닥에 있고 거래에 실려있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흥구석유가 또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받고 그리고 지금 초조도 체주 그러니까 실체가 있지도 않은 잡주들이 거래에 실려있으니까 잘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래가 실려있는 바닥주들이 매매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 매매하기 너무 좋은 장이고요. 매매하기 너무 좋은 장이고 시장이 한 번 들어줬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움직여도 매매하기 좋습니다. 이 저점만 안 깨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들어주고 밀리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나도 올라간 게 없죠. 그렇죠. 하나도 올라간 게 없어서 올라간 게 없다면 물반 고기반 그러니까 빠질만큼 다 빠졌고 단타치기는 너무 좋은 장이 됐다는 얘기고 미국장은 여전히 고공행진 신고가 거기다가 대선이 있다 보니까 저쪽은 이제 그쪽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수혜주 찾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겠고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 대선에 맞춰서 수혜주 찾기 정책주가 움직일 수가 있겠는데 일전화도 얘기했지만 2020년도에서도 뉴스에 나온 거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블로그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찾으면 나옵니다. 트럼프 대선인의 정책 수혜주 등등등등인데 IT도 있고 뭐도 있고 방산도 있고 뭐로는 있지만 가스, 에너지, 화석연료 뭐 이런 쪽으로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드렸었던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GSE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트럼프 대선 수혜주로 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들어온 세력들은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매매하기가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대선으로 만약에 엮여가지고 미국 정책 수혜주 이렇게 되면 과거에 풍력주 뭐 태양광 뭐 이런 애들이 뭐 초폭등하면서 바닥에서 100% 200% 올라가듯이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바닥에 있는 게 제일 매력적인데요. 이따가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밀리지만 수급적으로 보나 최근에 이슈로 보나 그렇게 위험한 장은 아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오히려 매매하면서 단타치기 좋은 장이니까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먼저 짚어보고 왔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 위험한 장 아니다. 조정시에 오히려 매매하기에도 오히려 더 좋은 장이다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을 표적 종목으로 삼아주셨을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면요. 오늘 오전 5.18 민주 묘지 참배 후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통합형 비례정당도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점 함께 좀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GS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은 GS입니다. 보시면 1.5% 정도 전일 대비 좀 상승하고 있고요. 3,510원 선에서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무관이 오늘장에서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바닥에는 종목들이 다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시장이 급락을 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그러면 이제 바닥이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거래에 실린 종목들이 제가 유리하다 그랬죠? 트럼프 대선 후보의 과거에 정책 수여주였기 때문에 다시 또 역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도 거의 저 PBR 애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대응주에 한해서 이슈들이 많이 되는 거지만 일단 낙폭가되어 있고 바닥에 있고 거래량이 실려 있고 체결이 많이 빠져 있었고 그다음에 중동 사태, 홍해 사태는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 시끌시끌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듯 해도 일주일 지나면 또 우티방구리 됐든 세료넷이 나와서 또 미사일 쏠 거고 또 그런 이제 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홍해 물동량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기사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류 우민값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기는 있으나 지금 뉴스가 잘 나오지 않는 것뿐이지 또다시 물류가 또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유가가 또 급등을 하고 그런 관련된 이슈가 또 언젠가는 또 나옵니다. 뭐 머지 않아서 계속 이슈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유가 관련주, 가스 관련주들은 이슈가 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20%씩 그냥 튀는 애들이에요. 20%씩 한 번씩 튀었다가 또 조정을 받으면 또 한 달 정도 살살살 내려왔다가 또 튈 때는 또 급격하게 튀었다가 그래서 이제 슬슬 또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GS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갖고 나왔었고 그때에서 물린 사람들한테도 걱정하지 말아라 심심할 때마다 20%씩 튀는 종목이기 때문에 갈 때 되면 간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만간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일단 트럼프 대선인의 입에서 천연가스, LNG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기업을 살리겠다 등등등등 하여튼간 그런 이제 뭔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 가격에서 볼 수가 없죠. 이미 벌써 점상한가가 있겠죠. 그런 얘기 나오면. 점상한가가 문제입니까? 선남처럼, 신성 델타테크처럼 300%, 500%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간에 다른 이유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홍해 리스크로 움직일지 아니면 정책주로 엮여서 움직일지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에 열심히 트럼프 과거 대선 관련주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찾아보면 데이터들이 다 과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슈는 분명히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가육전략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은 GSE 집중해 주셨는데요. 여러 차례 이전에도 표적 종목으로 좀 삼아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떤 매수가 가격대로 좀 제시해 주실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 표적 종목 상황들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월 29일과 30일 중앙 에너비스 각각 18,800원 그리고 18,5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둘째 날 기준으로는 3.7%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월 31일 퍼스택은 3,260원 말씀해 주셨고요. 1.5%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2월 1일 성우하이텍은 8,600원에 접근해 봤는데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2월 2일 세종공업은 6,080원 말씀해 주셨고요. 7.5%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총 누적 수익률은 1,319.2%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표적 종목으로 삼아봤던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들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 저희가 주목을 해봤던 세종공업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지 체크해 볼 거고요. 이어서 오늘장의 표적 종목인 GSE의 매수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세종공업 전일날에 들어가자마자 7.6%의 수익을 줬으니까 일단 한번 팔아줘야 돼요. 오늘 자동차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좀 주춤주춤 거리죠. 죽지는 않아요. 조정받으면 또 가지. 그런데 조정받으면 7.6% 수익이 났다가 마이너스 5%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12%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매매장이지 그냥 냅두면 주구장창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주구장창 올라가려면 실체도 없는 그런 잡주를 건드려야 돼요. 그런 애들은 주구장창 올라가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지수가 오르면 올랐다가 지수가 흔들리면 같이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수가 밀리잖아요. 박스권에 가둬지고 그러니까 자동차주들도 최근에 급등했다가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고요. 절반 이상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바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 세고 센 게 많기 때문에 IT에도 많고요. 제약주에도 많고 자동차 부품주에서 안 움직인 거 차라리 찾아도 있을 겁니다. 전기차 부품은 지금 코백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걔네들은 움직인 것도 없을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서연이아라든지 성화혜택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면 당연히 조정받을 수 있죠. 바닥 대비 집에서 30% 넘게 올라왔으면 15%, 20% 떨어져도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떨어지는 게 싫으면 차익실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공업도 차트를 보면 일단 저항대 여기서 걸리는 부분인데 다른 애들은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얘도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참으면 조정받을 수는 있어요. 한 5,800원대로 조정받으면 오히려 사면 되는데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했다가 다시 넘어가기를 기다리면 되고 7,000원, 7,500원, 8,000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올라가겠죠. 그런데 바로 올라가지 않고 조정받고 움직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기아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 여기서 조정을 하루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일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졸졸졸졸졸졸졸졸졸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한 2주, 3주 내내 계속 떨어지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랑 기아가 아직은 강해요. 그런데 이게 강한 게 내일도 이어지고 모레도 이어지고 계속 신고가를 돌파해 주면서 계속 올라가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질 못하고 많이 올라갔다고 얘네들도 조금 조정을 가격 조정을 세게 받지 않고 횡보조정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늘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각도가 이렇게 확 꺾이는 게 아니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처음에서는 살살 빠져요. 나중에서는 이렇게 빠지죠. 각도가 확 빨라지죠. 여기서는 천천히 빠지다가 확 빠지고 여기도 천천히 빠지다가 확 빠지고 대형주의의 특징이에요. 바로 빼면 개인 투자자가 도망가니까 물고기가 도망가니까 천천히 빼다가 물린다 싶으면 이제 확 빼버리죠. 그러면 이미 벌써 물타기 다 들어가서 개인 투자자들은 물타기를 할 때 뭐 3일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꺼번에 다 사버리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물타기를 이런 식으로 어플을 행보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참지를 못하고 한 달 동안 행보해버리면 다 사버리거든요. 거기서 그 나서 수직으로 하락해버리면 이미 벌써 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흔들었다가 다시 올라갈 자동차 업종이라서 저당적 부품주들도 흔들 때 다시 사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절반 정도나 절반 이상 팔아주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들은 조정받고 더 움직이면 이제는 7,000원 7,500원 8,000원 계속 목표치는 남아있는 겁니다. 어차피 시장이 올라가면 또 올라가게 될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급등명중 종목 제주 반도체부터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오늘 IT 섹터들의 흐름들이 일단 제주 반도체도 힘을 못 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애매해요. 가온칩스 그 다음에 아나페스 주성엔지니어링 두산테스나 한미반도체 하나 마이크로 이오테크닉스 마이너스가 심한 것도 아니고 상승하는 애들도 있고 한데 플러스가 나은 애들도 있고 애매합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반등을 줄지 안 줄지는 일단 강했던 애들이 오후장에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의 관건인데 하루 이틀 뒤에는 다시 반등 줄 것 같아요. 제주 반도체도 여기서 22에서 일단 지지하고 오후장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조정받으면 다시 또 움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대에서는 초보자들의 영역이 아니니까 이걸 하지 말고 차라리 바닥에 있는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다 도로 내려와 있는 핵심은 이거예요. 강하게 움직인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거래가 실리고 그런 애들 조정받으면 그런 애들로 공략을 해보시면 되고 얘는 그냥 바로미터예요. 얘가 만약에 폭락하고 얘가 만약에 하한가를 간다. 그러면 IT 섹터들도 상태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얘가 잘 버티고 얘가 급등을 한다. 그러면 또 주성엔지니어부터 해서 떠있는 하나 마이크로 이런 애들이 또 급등하겠죠. 떠있는 애들이 급등을 할 거고 아니면 수납매가 돌 거고 IT 섹터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대마불사라고 그랬죠. 죽을 것처럼 보여도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러다가 내일 다시 또 장대양봉으로 3만원 넘어가면 또 분위기가 엄청나게 핫해질 거고요. 다음은 HLB 바이오스텝 HLB 그룹주의 애들은 지금 HLB가 워낙 떠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안 꺾이고 강하다 보니까 HLB 바이오스텝도 이렇게 강합니다. 43%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바닥주라서 느낌이 저거랑 비슷하죠. 선암 선암 바닥에 있을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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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다. 신성 델타테크 바닥쪽 생긴 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게 보면 길게 보면 저게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만 이런 모습 2020년도에 바닥에 붙어있죠. 이렇게 쭉 바닥에 붙어있다가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애들이고 이쪽 초전조체는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HLB 바이오스텝은 HLB가 움직이니까 이것도 예전에 한 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적이 있네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6개월 동안 잠수 타다가 최근에 거래가 실리면서 다시 움직이는 HLB 바이오스텝 가남시로제 3상 그것 때문에 이슈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세력들이 돈 넣고 땡기는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이탈하거나 탈출하게 되면 HLB가 크게 꺾일 거고요. 그때에서는 얘도 꺾입니다. 그러니까 HLB가 꺾이면 그때 팔면 되고 안 꺾이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에서 쭉쭉쭉 만원까지도 가능해 보이기도 하네요. 차트상으로 볼 때는 만원으로 세력들의 생각은 만원까지 땡겨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성화이택이고요. 1월 5일 날에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게 원래 처음에 주고 나서 엄청 고생했던 종목이죠. 왜냐하면 가야 되는데 가질 못하고 졸졸졸졸 빠지니까 한 15%인가 12%인가 10% 넘게 빠졌던 종목이었죠.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서 자동차 업종이 현대기아차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틀 만에 갑자기 급등을 하고 엊그저께는 하루 만에 18%까지 올라갔었던 성화이택. 그래서 이제 한 방에 이제 수익으로 바뀐 종목이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항대에서 한번 쉬어야 돼요. 쉬었다가 조정받고 다시 가겠죠. 일단 19.6%의 수익률을 달성을 한 종목이고요. 오징어 다리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절반을 팔든 절반 이상을 팔든 그러니까 50%를 팔다 팔아도 되고 95%를 팔아도 됩니다. 98% 팔아도 돼요. 70%를 팔아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절반 이상을 팔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는 남겨놓으세요. 1% 남겨놓든 5% 남겨놓든 10% 남겨놓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그래서 1%든 15%든 20%든 남겨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조정받으면 또 11,000원, 12,000원, 13,000원 또 갈 종목이니까. 자 다음은 대성산업. 대성산업은 잘 갔죠. 최근 시장 급락할 때도 거꾸로 올라가고 얘도 10.5%나 수익을 줬어요. 되게 신기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지수가 흔들려도 떨어지지도 않고 유가관련주 급등을 해도 올라가지도 않고 급락해도 빠지지도 않고 그런데 안전하게 편안하게 천천히 상승을 했는데 지금 저항 때 부딪히는 자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얘가 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팔아다가 대성에너지라든지 GSE라든지 아직 못 올라갔잖아요. 그동안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보다는 덜 올라간 다른 유가관련주들을 공략하는 게 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은 잘 줬으니까 그동안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시장이 급락을 해도 최근에 막 종목들 30% 40% 폭락할 때도 얘는 거꾸로 올라갔어요. 자 다음은 중앙에너비스 이것도 여전히 차트가 바닥에 있고 이쁘죠? 1월 30일 날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3.8% 수익 달성을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다지고 있고 거래에 실려있고 실려있고 GSE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도 비슷하게 생겼고 얘도 2만원 넘어가겠죠. 2만원 넘어가겠죠. 2만원을 넘어가고 일단은 뭐 지금 거래량이 안 실려서 그렇지 이제 거래가 실리게 되면 2만원 돌파 나오고 2만원처럼 그러다가 만약에 트럼프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그냥 당일날 그냥 여기로 돌파를 하든 점상한가로 움직이든 그런 일이 언젠가는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열심히 구글하고 네이버에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트럼프가 과연 에너지 기업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과거에 그래서 열심히 기사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걔네들이 그거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매집한 게 아닌가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매집이 돼 있다면 뭔가 큰 이유인데 그 큰 이유가 뭐겠어요. 대선이죠. 미국 대선 보고 매집한 게 아닌가. 대선으로 엮여게 되면 과거에 풍력주 바이든 대통령이 밀었었던 그쪽 풍력주라든지 태양광처럼 이쪽 애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잘 사놓으면 되는 종목이고요. 다음은 세종공업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충 세종공업 수익 났다라는 거 팔락을 말씀드렸고 자 이제 그러면 GSE 오늘의 표욕 종목 자 차트가 바닥에 있죠.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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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거래량도 완벽하고요. 얘도 마찬가지 중앙이너비스 한국 석유 그다음에 흥구 석유처럼 지금 바닥에서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움직일 때도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고 바닥에서 움직일 때는 70% 50% 한꺼번에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일단 매수 가격은 3520원 현재 가격 매수가 되고요. 물론 더 장중해 이후에서 좀 밀릴 수 있습니다. 밀려도 여기 저점 안 깨지면 되고 여기 저점만 안 깨지면 되고 지난번에 여러분 샀던 가격대보다는 지금 되게 싸게 내려온 가격이에요. 지난번에 있었던 가격도 충분히 이거 움직이면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가요. 이렇게 한 방에 쭉 그리고 과거에서도 여기도 보면 한 방에 갔던 흔적들이 자주 있어요. 얘네들은 한 방에 가는 흐름들이 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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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때가 되면 한 방에 가는 종목이니까 지금 정도에서 지난번에 샀던 사람들 물타기를 하거나 저점 매수를 해놓고 트럼프로 엮이든 정책주로 엮이든 아니면 홍해로 엮이든 중동 리스크로 엮이든 아니면 저쪽에 물류 애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유가로 엮여서 움직이든 어쨌든 뭐로 엮여서 움직이든 이렇게 해서 갈 때가 되면 세력들이 다시 거리 실리고 움직이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리면 된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사이에서 가지고 있으면 20% 내지는 50%까지도 급등을 하는 종목이니까 망할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고 유가는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유가에 맞춰가지고 세력들도 바닥에 있다가 때가 되면 급등을 시키는 그런 종목이다 오늘의 표적 종목 GSE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봤습니다 종목명은 GSE이고요 매수가 3,52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노란 독방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명 에너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보합 수준이고요 14100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관련주고요 미국 대선을 좀 끌고 들어오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중에 또 하나가 신재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 사이에 미국의 첫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96%로 득표를 하면서 압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재선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 이 부분이 주가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우리 상담자님은 28,800원에 매수하셨고요 5%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대명 에너지 차트는 별로 안 좋아요 차트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거든요 대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고 하지만 거래량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우하향으로 저점도 깨지고 이렇게 되면 일단은 대선의 이슈가 불거진 다음에 거래가 실려봐야 좀 알겠는데 누가 당선이 될지 그걸 알면 제가 신이겠죠 다시 재선이 성공을 될지 아니면 다른 후보가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래량만 봐서는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거래가 빨리 실려야 되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비중은 적지만 만약에 다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기후 관련된 이쪽이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다시 움직인다 바이든 대통령 관련해서 다시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 에서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는 하시고 전조주까지는 밀릴 수는 있겠다 12,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유하셨다가 바닥치고 다시 반등을 주긴 할 겁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반등을 주긴 하겠는데 이렇게 거래가 없어서는 이렇게 폭등을 한다든지 이거는 시그널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기다리다 보면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어차피 대선 경선 전당대회 이런 것들이 7월 8월 9월 계속해요 지금부터 2월이잖아요 사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인데 지난번에 했었던 건 전초전이고 지금도 전초전에 가깝지만 여기서부터 계속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후보 누가 나왔는데 무슨 정책을 얘기하더라 7월 대봐야 아는 거예요 그때 7월 됐을 때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5월까지도 두리뭉실한 얘기들만 나오죠 어쨌든 5월서부터 7월 그 사이에서는 대선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은 거의 끝물 당선이 되는 선거가 11월 5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되고 그 전에서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저는 5월서부터 7월 사이가 가장 핫한 이슈가 나오는 대선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까지 잘 버텨셔보시고 만약 그때 가서 안 움직이면 그러면 그때서는 종목 교체를 하셔도 돼요 5월달 7월달 사이에 일단 지금은 좀 두고보고 가져가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삼성 SDI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의 흐름 먼저 보시면 약고압 순이고요 현재 39만 원선 지나갑니다 일단 지난해 매출액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7% 그리고 36% 넘게 좀 줄어든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번 1분기 실적은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우리 상담자님이 65만 원에 현재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37% 정도 비중 싣고 계시고요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삼성 SDI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 PBR에서 좀 벗어나긴 했어요 일단 1이 넘긴 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1.6 정도 되던데 그래도 많이 빠졌죠 얘도 얘도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은 모아가고 가져가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바닥을 바닥을 돌리면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이 되어야 돼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2016년도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모양이 틀리죠 생긴 게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과거에 뭐 이랬던 적이 과거에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모습이 이제 이런 때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때도 좀 비슷하고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안 보여서 그런데 차트를 다시 이쪽을 확대해서 키우면 여기서 바닥에서 얘도 크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받은 거거든요 근데 조정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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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또 키고 올라갔던 종목이라 결론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엄청 많이 제가 이거를 이제 10만 원대 있을 때 서울경제TV 여기 있을 때 이걸 제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방송 사고가 날 정도로 그때 당시는 몰빵이라는 표현을 해도 조금 봐주는 그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그래서 삼성 SDI 여기다가 전체 다 몰빵은 아니고 반몰빵을 해라 10억 정도 있으면 5억을 질러라 아주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게 강하게 올라갔으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 삼성 SDI에서 안티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때 서울경제에서 제가 이거 삼성 SDI 엄청나게 강하게 추천했다고 이때 당시 이때가 2016년도거든요 이때 엄청 강하게 추천했다고 여기서 다 물려가지고 엄청 욕먹었던 종목이에요 그래갖고 100만 명 100만 양병설 안티 만들었던 그 종목인데 장난 아니었죠 그때 당시 안티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지나니까 100% 올라갔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80만 원 갔어요 그때 당시 10만 원에 사면 이거는 무조건 먹는다 무조건 먹는다 그랬지 내가 바로 먹나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안티가 100만 명이 나올 정도로 장난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이건 뭐 걱정할 게 없다 지금 당장 안 가는 것뿐이지 나중 되면 이게 결국은 갈 거다 대형주가 삼성전자가 망하겠냐 바닥에 있다 갈대되면 가지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이슈가 이제 33LL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타방송 가서도 그리고 나서도 이거를 계속 추천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4차 상영혁명 얘기가 처음 나왔죠 2017년도 1월 달에 그래서 갑자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얘기가 움직이면서 100%에 대한 수익을 줬는데 100%가 문제가 아니었죠 10만 원짜리가 80만 원 갔으니 너무 많이 갔죠 한마디로 2차 전지로 엮여가지고 이제 80만 원을 간 건데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보입니다 80만 원이나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거고 지금 저 PBR이라고 하는 애들은 워낙 못 가고 주가가 아주 땅 속으로 그냥 쑤셔 박혀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바닥에 그냥 땅 속에 수저 박혀가지고 못 올라가는 애들이 그런 거고 얘는 10만 원짜리가 지금 80만 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30만 원이나 합니다 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떨어지는 건데 근데 뭐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30만 원 정도를 지지를 하고 다시 50만 원 쪽으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결론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되는 거고 10만 원짜리 종목을 65만 원에 샀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30만 원까지 밀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밀렸다가 한 1년 2년 지나다 보면 다시 또 50만 원으로 반등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왜 잘 가는 거냐면 못 가는 애들이 잘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 잘 가는 거고 아직까지 삼성 SDI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좀 늦는 게 그래서 그렇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는 중간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시황 시간입니다 우선 먼저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이 총선 영입 인재에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격환 황제 진종호 선수를 총선 인재로 영입하겠다라고 발표했다라는 부분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중간시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GSE 2.3% 정도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3535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시면 2%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2,56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모두 하락해 질려있고요 삼성전자가 2%대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ESS용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한화에너지로부터 수주가 좀 기대되는데 다만 한화 측은 아직 확정둔 바 없다라고 발표했고요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유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여전히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0.54% 하락하면서 810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엔부터 알테오젠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알테오젠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두 하락하면서 1위부터 4위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8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금요일 날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올라갔나요 오늘 올라갔던 거 그대로 뱉어내고 있는데 그래도 특징 중에 이제 살펴보면 저점에 많이 안 올라가는 애들은 하나도 안 빠집니다 일단은 잘 지지하고 있는 애들을 위주로 해서의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떠 있는 것들이 좀 불리하겠죠 코스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지 말든가 이렇게 강하게 올려놓고 지금 그대로 빼놓고 있습니다 좀만 더 빠지면 이제 전날 있었던 갭으로 뛰어놨던 이 접점까지도 지금 깨지게 생기는데 일단은 이거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저것만 안 깨면 되는데 샌드위치 모양으로 이렇게 올려놨던 거를 그대로 감아서 내리게 되면 쫓아갔던 사람들은 당연히 없겠죠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이럴 때에서는 순환매를 노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GSE처럼 아니면은 흥구석유 애를 보면서 저게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GSE 이런 애들이 따라 움직이니까 그래서 많이 안 올라간 차트를 찾아가지고 지금 그쪽 애들을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조종받는 애들 주성엔진행은 그거랑 좀 별개죠 주성엔진행이 좋은 종목이긴 한데 반도체가 움직이면 잘 움직이긴 한데 이거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거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주성엔진행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얘보다 더 떨어진 애들도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 바닥에서 드러는 줬는데 다시 도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떨어진 애들 그런 애들이 매매하기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성엔진행 이때 모습을 잘 찾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면 되겠고요 일단 이렇게 떠있는 종목들은 강하기는 하지만 음 여기서 조종을 더 들어가버리게 되면 이제 쟤네들은 일로 떨어지는 이게 떨어지는 목표치거든요 여기서는 시장이 더 밀리면 안 돼요 더 밀리고 밀리고 밀리면 이제 주성엔진행도 이쪽으로 밀리고 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다 일로 밀리죠 일단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렇게는 안 될 거고 고점에 떠있는 종목들 뭐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애들 다시 움직이겠죠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또 다시 이쪽으로 올라갈 거고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바닥에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였던 애들은 다시 또 움직일 거고 그래서 오늘 IT 부품주들이 흐름들이 좋으면 그쪽을 추천을 해볼까 했는데 아침서부터 밀리고 있길래 아 이건 며칠 좀 더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전한 유가관련주로 가지고 나왔지만 조만간에 또 IT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IT는 반도체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로봇도 있고 그렇죠 그쪽 애들 그쪽 애들은 아직 죽은 게 아니다 흔들흔들 거려도 결국은 대만은 살아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시황 만나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은 원익홀딩스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 1.3% 정도 하락하면서 4,395원 선에서 오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 PBR 수혜주로 좀 거론됐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삼성이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저평가를 받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회사 지분 가치가 현재 시가총액의 4배 정도를 좀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좀 모아지는 시점인데요 우리 상담자님이 6,100원에 매수하셨고 15%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 바닥에서 이제 자면서 깨어난 건 맞는데 너무 지금 가격대가 계리도가 지금 크죠 6,100원이고 지금 얘는 최근에 3,500원 3,300원 움직였던 애 차트를 볼게요 6,100원이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잘 보유를 하시고 그리고 전날 너무 강하게 움직여서 전날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던 것 같네요 29.88%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도 아침에서 갭상승을 강하게 줬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죠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세게 내려오면 천원까지 밀어버리고 결국은 개인들은 두 손 들고 나가게 만듭니다 천원까지 뺄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4,000원 이상 여기에서 왔다 갔다 몇 번만 해주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딱 던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듭니다 칼자루가 이미 세력들한테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3,000원에서 사지 않았다면 3,500원을 사지 않았다면 4,000원 이하 사지 않았다면 칼자루가 이미 저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흔들어버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버티세요 제 얘기를 듣고 그냥 버티세요 흔들어도 그냥 버티고 비중이 15% 안 되면 더 4,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가져가다 보면 수익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익홀딩스 함께 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동성화인텍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87% 하락하면서 1만 천원선에서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고요 LNG 관련주로 본행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선형가스가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선박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좀 줄여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좀 제조화가 됐기 때문에 LNG 수주 또한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 우리 상담자님은 1만 2천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정도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전문가님 어떤 전략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얘는 좀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 차트가 이뻐 보이진 않는데 계속 버티면서 옆으로 행보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은 일단 여기가 저점입니다 1만 1천원 1만 1천원하고 여기 저점 1만원 이 사이가 강력한 저점이고요 그걸 지금 2년 2년째 거기를 강력한 저점을 주고 있으니까 밀리면 더 사세요 1만원 초반대로 밀리면 지금도 팔 필요 없고 가져가다 보면은 다시 1만 2천원 돌파가 될 거니까 얘는 단단한 종목입니다 1만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얘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밀리면 사시고 아직 차트가 올라가려고 모양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힘이 없는 겁니다 좀 지루하긴 할 거예요 2주 내지 3주 내지 계속 가져가도 꼼짝도 않아 그럴 텐데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1만 2천원 돌파하는 시도가 좀 나올 것 같은 모양입니다 모양이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지금 모양은 별로 그렇게 이쁘지는 않다 이쁜 모양은 좀 달라요 그래도 버티면 좋은 모양으로 바뀔 것 같아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DRTEC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RTEC 지금 보합 수준이고요 4천원에 매수를 4천원에 지금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상담자님이 저번에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 아직 좀 미련이 남아서 매도를 못했다라는 글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5천93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정도 비중 싣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자 이것은 저점, 저점, 저점은 3개의 저점을 찍어놓고 위에 고점도 지금 차트를 보니까 박스권에 딱 갖춰져가지고 움직이는데 당분간은 요긴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서는 의료 AI 해가지고 의료기기 그런 애들 강하게 움직일 때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한 차례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지금의 흐름은 박스권에 갇혀서 거래량도 없죠 그럼 다시 5천원 가면 또 밀릴 겁니다 그러면 5천930원이면 비중이 적지 않네요 5천원 쪽에 가면 한 절반을 팔았다가 밀리면 또 사고 4천원 쪽에 내려가면 또 사고 올라가면 또 팔았다가 밀리면 또 사고 이 폭이 작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바닥에서 5천원까지 30%는 됩니다 그러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렇게만 몇 번만 해도 그 900원 정도 깨져 있는 거 5천원에 팔아도 930원 정도 깨져 있는 거는 여기서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량 다 하지 마시고 절반만 왜냐하면 전량 다 팔아버렸더니 넘어가서 6천원까지 가버리게 되면 억울하니까 절반만 가지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올해 안에서는 수익으로 좀 바뀌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밀리게 됐을 때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할 수 있다는 힌트만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지만 노란톡방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매매 전략 세우시면 좋겠고요 오늘 장 표적 종목은 GSE 매수가는 352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